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만 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만 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어느덧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종 등은 오늘 소폭 오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장중에 2,600선 터치하기도 했지만 밀려났습니다 0.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8% 내렸습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장도 내 종목도 답답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만 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만 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두 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금요일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금요일에는 딜사이트 헬스의 체스 소재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노벨상에 한강 작가가 또 수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오늘 시장 봐보니까 정말 인상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그것 때문에 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주식 시장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요 며칠 이번 주 시장을 보면 좀 개별하고 돌발 이슈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경영권 문쟁이라든지 인수합병 이런 식으로 개별 이슈, 돌발 이슈, 단발성 이슈들의 종목들이 움직였지 뭔가 섹터의 안정적인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돌발성 이슈라든가 단발성 이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승률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지만 이런 쪽에 내가 들어갔다가 제때 못 나오고 물리면 그때부터는 되게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 이슈와 돌발적 이슈 이걸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제 돌발 이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승폭은 굉장히 좋지만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 그 종목이 움직일 때까지 되게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대부분 다 그런 종목이어가지고 섣부르게 매매하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보통 되게 당일 매매 아니면 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실시간 대응이 좀 가능한 분들한테만 좀 괜찮은 시장이지 이번 주 시장은 약간 개별 돌발 이슈에 예민한 시장이 지속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양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했고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증시입니다 어저께 HLB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FDA에 대한 승인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죠 그러면서 전일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낙폭을 좀 키웠는데 HLB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에 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악재가 터졌다는 건 제약바이오 섹터에 전체적으로 투심이 죽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 안 됐죠 그러면 메인 섹터 중에 벌써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이 두 개의 매수세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2차전지 하나만 믿고 갔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또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도 좀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 결국에는 메인 섹터 세 가지가 전부 다 매수세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그런 돌발 이슈들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관련주 출판사 책 파는 기업들 이쪽으로 돈이 쏠렸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메인 섹터가 힘을 내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좀 약간 돌발성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좀 잡스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약간 그런 기업의 가치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 투심으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 와중에 그래도 오늘 시장 이 정도로 금요일날 또 지정확정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 주말간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 심리를 이기고 이 정도 빠진 거면 그래도 좀 오늘 시장은 좀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가 좀 살아났어야 됐거든요 반도체 섹터가 죽으면서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메인 섹터의 이슈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래도 오늘 시장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잘 선방했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돌발적 그리고 단발적 이슈들의 종목들이 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응하기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정도 하락이면 선방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해보고요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기대감 가지고 오전 중에 이 로봇 관련 주들이 잘 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다시 2026년으로 밀렸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제가 여쭤볼 종목도 오전 중에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0.88% 밀렸더라고요 하지만 이 로봇 분야가 또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문가님 지금 혹시 진입해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이잖아요 오늘 로보틱스 테슬라에서 발표를 했는데 26년이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하락했다라기보다는 단발성 제로 소멸에 따른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산업을 원해요 뭔가 맨날 AI 반도체? 이것만 가지고 쭉 이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제로거리가 필요한 시작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또 문제점 중 하나가 산업 이슈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시장은 새로운 산업 이슈들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것저것 찾으러 다닐 텐데 로봇 같은 경우는 AI와 접목이 가능한 산업군입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같은 쪽이 오히려 더 AI를 접목시켰을 때 효율이 커질 수 있는 산업군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괜찮다라고 보여줘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네, 저희 차트 봐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1선, 일봉상 기술적 분석상 61선을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 말은 이 종목이 61선 위를 탈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로 상승폭이 꽤나 많이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종목 차트를 쭉 보면 시장이 폭락했던 8월달, 9월달에도 이탈하지 않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480선이죠 자, 현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8,000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 종목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481선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로 열리는 거는 한 13%에서 15% 가까이도 열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구간에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81선, 127,0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잡고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면서 한 15만 원 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지금 물론 지금 이 종목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한 조건은 일봉상 61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확실하게 14만 원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는 일거래에 안착하는 거 보고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도 유예해 보입니다 분봉 차트를 봐도 분봉 차트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보는 차트인데 분봉 차트에서도 한 14만 원 14만 2천 원 이 자리에 480선과 볼변 상단 기술적 분석으로 강한 저항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뒤로는 되게 크게 열려있다라는 의미라서 기대 수익률은 한 10%, 15% 가까이 나오고 설령 내가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는 가정 시에는 481선을 이탈해서 손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3, 4% 정도밖에 손절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고 산업 전망도 좋아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61선만 탈환한다면 그 위로 상승폭이 꽤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12만 8천 원 선 급락장에서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신다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도로 수익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리해보고요 그럼 또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려야겠죠 오늘 전화번호 두 대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6958-9082-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거리도 오늘 해결하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 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촬영하셔서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도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 나는 종목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히계세요 cough i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19만 5천 원이 매수가이시고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습니다. 1.54% 오르면서 종가 19만 7천 3백 원인데요. 지금 수익권에 진입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셀트리온의 항암제, 중미 지역에서 점유율이 1위다. 이런 기사가 바로 뜰 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지 셀트리온 수익을 그래도 많이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사실 제가 원래 오늘 추천주로 갖고 올까 했던 종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다루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약간의 공식만 알면 되게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한 번에 큰 수익을 접근한다기보다는 한 번 수익 볼 때 한 5% 정도, 6% 정도 수익 보고 아래에서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하게 되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로 먼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뉴스들 되게 많긴 한데 셀트리온은 그런 뉴스로 움직일 만큼 호락호락한 종목은 아니에요.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고, 셀트리온은 되게 긴 시간 동안 그냥 교과서적인 차트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20만 5천원에서 한 18만원, 17만 5천원, 18만원 정도 선을 계속 그냥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주봉 차트상.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봉,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만 4천원 위로만 넘어가서 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면 박스권은 상단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건 일정 수준의 고점과 일정 수준의 저점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의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 길이만큼 좀 멋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19만 5천원 선이면 박스권 중단 선에서 사신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다음번에 이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20만 3천원 이 자리를 뚫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확답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행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일단은 20만 4천원에서 20만 5천원 정도 오면 이 자리를 돌파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한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0만 5천원 위로 딱 올라갔다.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을 매매하시면 사실 반복적으로 수익을 되게 많이 챙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딱히 지금 정도의 평단이면 크게 터치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겁먹지 말고 박스권 하단부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반도체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관심이 유효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부활을 해서 반도체 섹터로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계속 괜찮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박스권 중단이고 박스권 상단 자리인 한 20만 5천원, 20만 6천원 이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이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입절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는 한 21만 5천원, 22만원 정도까지도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린다고 해도 겁먹지 말고 그럴 땐 박스권 중화단부터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사고팔고 사고팔고 반복하면서 스윗 챙기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보통 18만원에서 20만 5천원 선에서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시청자님의 외수 타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20만 4천원에서 20만 5천원 선 오면 일부 정도는 스윗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 아래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이 또 재진입으로 스윗 다시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고민 마시고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3천당 제약이요. 네, 3천당 제약이 궁금하시고요. 매숫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19만 원에 100%요. 네, 19만 원에 비중 100%. 그 100% 비중 다 실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중에 물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보다는 점점 이제 비중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올랐습니다. 5.79% 올랐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까지 아직 더 가야 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 3천당 제약 나쁘지 않고 어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악재에 대한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 부분이 회사에서 부인하면서 큰 문제 없으니까 기다리시면 다시 20만 원 갈 거예요.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비중이 좀 크신 100%라서 여유가 없으실 수 있겠지만 뭐 좀 추가 매수를 하세요.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문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매운 맛으로 좀 상담을 좀 도와드리면 일단은 보통 이거를 왜 매수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잘 가니까 사람들이 잘 가고 예전부터 계속 눈여겨보니까 계속 내가 안 사면 올라가고 어제라도 살 거 그랬나? 하다가 보니까 또 오르고 그럼 어제라도 샀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위에서 따라잡고 지금 밀리니까 그냥 추매해서 평단 19만 원 맞춘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이 종목을 만약에 설령 수익 보고 나왔다고 한들 시청자분한테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본다, 종목을? 그러면 이거는 득이 아니라 좀 길게 주식을 한다고 하시면 결국 도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설령 내가 이제 큰 손실 없이 나온다 한들 혹은 수익 봤다 한들 주식에서는 수익을 봤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쓴소리를 좀 했고요. 어찌됐든 이 주식은 추세라는 게 있어요. 상승 추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횡보 추세가 있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 추세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추세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밟다가 최근 들어서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보통 이게 추세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하락 추세였던 종목이 바로 V자 반등으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중간에 꼭 한번 이렇게 횡보 추세가 나오고 재상승 추세로 들어갈지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은 딱 13만 원과 14만 6천 원, 이 라인을 횡보하는 추세예요. 아까처럼 셀트리온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이 구간이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14만 5천 원, 15만 원 위로 안착해서 한 2, 3 거래를 버틴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13만 원을 이탈하면 그 다음에는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중이 100%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추감해서 대응 안 되죠. 13만 원 정도를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손절하는 거 슬픈 거 알아요. 그런데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아래에서 그 수량을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3만 원 이탈 시에는 내가 비록 손실이어도 좀 눈물이 나겠지만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보조 비중의 10%라도 줄여놓고 이제 11만 원 선, 여기서 그 수량을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이 만약에 14만 5천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한 15만 원, 9천 원에서 16만 원 여기 61선이 존재하는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만 맞게 밀릴 거예요. 맞고 밀릴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비중 100%잖아요. 맞고 밀릴 게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뭉쓸 필요가 없어요. 손실이어도 그때도 16만 원 선 오면 비중 10%라도 줄여놓고 내가 판 가격 대비 한 3, 4%라도 떨어진다. 그럼 그 수량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게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거나 과비중인 종목은 그냥 마냥 평단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 나요. 내 평단가 근처까지 왔다가 밀리는 경우가 퇴반이거든요. 상승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마다 조금씩 구간대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하셔서 16만 원 선 오면 이 종목이 그 위로 못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16만 원 오면 거기서 한 번 밀릴 수 있는 자리니까 보유수량의 일부라도 좀 줄여서 밀리면 다시 사고 만약에 그냥 더 올라갔어. 그러면 나는 10%를 어떻게 보면 개미 털개 당한 거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비중 90% 가지고 그 윗구간에서 잘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16만 원 오면 손실여도 비중을 좀 줄인다. 그리고 13만 원 이탈하면 손실여도 비중을 줄이고 11만 원 선에서 다시 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냥 들고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터치를 하면 분명 큰 손실 없이 혹은 수익을 보고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저항 맞을 때마다 구간 대응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지점이요. 13만 원 종가로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어느 정도는 비중 줄이시고 11만 원에서 재차 잡아가시는 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박수권 돌파에서 올라오면 16만 원에서 한 번쯤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네, 시청자님 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저희 상품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네. 홍삼 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좋은 걸로 하나 주세요. 네, 홍삼 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보락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581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십니다. 우선 어제보다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장에서 7.6% 내리면서 오늘 1,495원인데요. 어제 사실 잘 갔습니다. 1,600원 위로도 한 번 터치해 준 이력이 있는데요. 아마 이 지점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매수가가 보니까 전문가님 보락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보락. 네, 이게 일단은 항상 잘 가는 종목들을 따라잡고 싶은 거는 개인의 심리라는 건 알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갭자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갭자리라는 건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다음 날 시초에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 사이의 빈 공간을 형성한 걸 갭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갭자리는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결국 메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메꾼다고? 한 번 차트들을 웬만한 종목들 차트들을 다 돌려보시면 이렇게 갭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갭자리를 메꾸는 게 일반적이고요. 갭파락한 종목 같은 경우도 이 갭자리를 메꾸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을 접근할 때는 본인이 잘 모르겠어 할 때는 갭파락한 종목 중에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시장 때문에 갭파락을 보여줬네? 이런 종목들만 공략을 하셔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갭상승한 종목을 내가 따라 들어갔다는 건 이제 이거는 내가 거의 스켈핑 혹은 3분봉, 5분봉 단타로 접근을 하면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잘 가니까 따라잡았다. 이거는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매하면 그러니까 10번 수익을 봐도 한 두 번의 손실에서 그 10번 수익 본 걸 다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일은 벌어졌으니까 보라계의 차트를 좀 보면 보라 같은 경우는 480선, 지금 표시는 보라색 선 있죠. 이 자리가 통곡의 벽이에요. 이 자리를 뚫지를 못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갭상승하면서 이 자리 뚫었거든요. 분명히 이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갭이 떴기 때문에 만약에 보라색을 신규 진입한다고 했으면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게 맞아요. 되게 힘든 자리를 뚫고 지금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 그러면 지금 저라면 일단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자리를 1320원 정도까지는 빠져야 돼요. 한 번 빠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벤의 마이너스 12%가 더 빠져야 된다는 건데 시청자님 평단 기준으로 마이너스 20%까지 버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480선 자리 있죠. 1400선에서 한 번 추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평단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갭자리 메꾸면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0.5배수씩. 본인이 지금 이 종목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480선에서 50주 더 사고 갭자리 메꾸는 시점에서 50주를 더 사시면 평단가가 그래도 한 1460원에서 70원 정도 선까지 조절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 선이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어제께 되게 좋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도 수익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60분 봉상 볼벤 상단인 1430원 여기 이탈하면 갭자리 메꾸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1430원에서 1440원 종가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아래 갭자리 메꾸면 다시 재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되게 좀 그런 종목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게 멋진 발작을 보여주는데 그 상승 흐름이 되게 길어지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나는 손절이 싫어서 추가 매수라던가 분할 매수 같은 걸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좀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종목이 저도 예전에 되게 저희 식구들한테 많이 리딩으로 다뤘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의 특징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종목을 좀 접근하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고 이 종목의 특성이라든지 갭 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갭 상승한 종목은 결국 갭자리를 메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자리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걸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올라온다면 또 반등 시에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 드리겠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또 전화 상담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TV 통해서 저희 말씀 듣고 계시다면 TV 소리는 음소거로 해주시고 전화로 들어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아, 네네. 네, 우선 혹시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저희한테 전화 주셨을까요? 저, 스맥이요. 네, 스맥이 궁금하시고요. 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770원 비중은 10% 들어가 있어요. 네, 3,770원에 비중은 10%. 오늘 크게 올라서 종가가 3,605원이네요. 장중에 한 번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도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이것을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아서 못 팔아서 못 팔고 나니까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유를 계속 하고 있어도 될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그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스맥 가져가도 괜찮나요? 이것도 오늘 갭든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식을 하면 8시 40분 동시효과 때는 한 번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주식 창은 못 보더라도 동시효과 때 혹은 이제 딱 장 시작했을 때 내 종목이 오늘 갭상승을 했다, 아니다 이 정도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항상 내가 이제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항상 장기 평선에다가 매도 주문을 조금 넣어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기계 관련주,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텐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차트를 좀 보면 과거에 횡보했던 구간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횡보했던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구간들이 있네요. 그리고 꽤나 이 시간에서 길게 횡보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라인을 따서 보면 자, 그럼 이 스맥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평단이 4천 원대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밑에서 오늘 추매도 하고 못도 하니까 이 악성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본인 평단 근처 오니까 매도를 던지면서 던지면서 윗고리를 달고 쭉 밀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 악성 매물대라는 게 되게 긴 시간 행보했잖아요, 해당 종목이. 이 자리를 한 번에 사실 해소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걸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국 해소하게 될 텐데 결국 얘도 갭자리는 메꿀 겁니다. 결국 아래를 메꿨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3,770원 정도면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아닐 거거든요. 자, 저라면 만약에 이 종목이 월요일날 기준으로 하락을 시작해요. 하락 시작하면 바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비중 한 30%는 정리하고 이 메꾸는 시점에서 다시 살 거예요. 3,200원 정도선. 이 자리까지 오면 스맥은 되게 매력적인 자리가 되거든요. 매물대 소화 시도했고 거래량 없이 갭자리 메꾸면 다음번 상승이 되게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손실 아니시니까 월요일날 시초에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한 30% 정도 비중 줄이시고 아래 갭자리 메꾸면 그 수량 다시 사서 평단 한번 살짝 조절해 두시고 여기 240선 있죠? 이 자리에 항상 매도주면 넣어놓으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되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도 했던 만큼 이 자리가 이제 되게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 위로 한 번에 안착하는 건 좀 힘들 거고 아마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계속 더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3720원에다가 항상 매도주면 넣어놓은 거 잊지 마시고 월요일날 시초에 하락 출발하면 일부 비중은 줄여놓고 3200원에서 재매수 이렇게 전략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점에 위치해 있을 때는 매도주면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720원 매도주면 넣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청자님, 월요일에 만약에 하락해서 시작한다면 비중의 30%는 과감하게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 매울 때 3,200원 정도 선에서 재진입해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 드릴게요. 홍삼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저 홍삼스틱이요. 네, 저희가 홍삼스틱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KNR 시스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9,980원, 비중은 35%입니다. 궁금하신 곳도 남겨주셨는데요. 익절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우선은 봐보면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종가는 8,520원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8,000원 후반 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중도 35%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식은 아니지만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신규 상장주는 처음에 신규 상장하고 투심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 안정적으로 차트가 형성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내가 초반에 물렸다라고 하면 6개월 뒤나 돼야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 타점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KNRS... 어렵네요. KNR 시스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진입한 시점은 저는 되게 좋았다고 보여져요. 61선 위로 돌파하고 안착 시도하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매수 관점은 되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이었어요. 시장 소외 기간이 꽤나 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시장 소외 기간이 길었던 종목 그리고 차트가 이제 막 만들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긴 시간 동안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의 악성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800원 정도 선이면 이 첫날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진입의 근거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거래량까지 좀 더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들고 있으면 평단이나 수익 올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해당 종목이 9,000원 위로만 올라설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익절하고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꽤나 긴 시간 하락 이후 지금 횡보 기간도 꽤나 길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반부에 9,000원 위로만 좀 올라가 줄 수 있으면 한 1만 1,000원 정도까지도 1만 1,500원? 이 121선 있는 한 1만 1,500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얼추 바닥은 거의 잡힌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중 35%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차트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건 시장이 평이했을 때 기준이에요. 갑자기 시장이 막 맛이 가버리면 종목 차트가 아무리 예쁘고 박스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논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이 만약에 7,700원 자리를 이탈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그때는 지금 비중 35%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보유 비중의 한 10%, 15%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아랫구간에서 다시 잡는다라는 구간대응 전략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부 한 9,000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KNR 시스템 지금 매수 시점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다음 주 초반에 9,000원 위로만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만 1,000원, 1만 1,500원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이 지점 와주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 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종목 진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상담을 못 해드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다시 찾아와 주시면 상담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헷갈리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살만나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toim도 함께 를 내일 문자합니다. 그냥 contact me 저편으로 가면 l 소재민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만나주의 AS부터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S 종목 9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보령입니다 목표가 12,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 11,890원 여기까지 터치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던 이유가 그 메인 섹터에 대한 돈의 흐름 때문이었어요 에코 프로 머티를 수익을 보고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쪽이 소폭 눌림을 줄 텐데 반도체가 지금 공백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로 돈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령 같은 경우가 현재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 이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 볼벤 상단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볼벤 상단 자리를 제가 목표가로 잡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는 도달했다고 보여져요 크게 목표가랑 차이 없고 한 13%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제약 바이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목표가는 여기까지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기 그릇대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리자면 보령 같은 경우는 볼벤 상단 자리, 이 검은색 자리 있죠? 이 자리 못 뚫습니다 보통 이 자리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자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 볼벤 상단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해당 종목의 한 11,9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다 월, 화, 수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 한 13,000원 정도 선까지는 아마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나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수익 적지 않은 수익이잖아요 이 정도 수익 만족하시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 난 끌고 가고 싶다 하면 지금 볼벤 상단 현가 기준으로는 11,800원인데 매일매일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거 기준 잡아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보령 여기에서 저희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또 나쁘지 않은 만큼 더 끌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끌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초반에 11,900원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13,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주셨으니까요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또 우리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줄 오늘의 살만나주도 바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살만나주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중에 첫 번째는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미중 갈등 관련 수혜주 히토르 관련주로서 원래 대장격인 종목은 아니었는데 전일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상승분에 대한 건강한 조정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앞부분에도 말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 이슈도 없어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여기에 시장은 많이 무뎌졌고요 거기다 지정확정 리스크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경제 지표 나와도 경기 침체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 우려도 없고 말로는 우려라고 하면 시장 빠지는데 사람들은 이제 겁먹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시장 이슈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해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이슈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이 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중국이 안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너무 잠잠했어요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해도 중국이 그냥 막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증시 엄청 많이 올라갔죠 중국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거나 자국 기업들을 때리고 있으면 사실 중국 입장,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미 대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로 미중 갈등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엣지 차원에서 일부 수량은 지금 좀 담아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면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240선 과거 초전도체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때도 거래량 되게 크게 실린 상태로 거래량 없이 낙폭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매번 241선 부근까지는 어찌어찌 왔는데 이 위로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제 되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과거에 악성 매물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윗고리를 크게 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5%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240선을 크게 이탈하진 않았어요 설령 가장 좋은 건 사실 240선 위로 올라가서 오늘 종가 마감을 했으면 베스트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 2,900원 라인에 121선, 61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종목이 2,900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모아갈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트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 현구간부터 해서 한 2,900원, 2,850원 이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1차로는 일단 한 3,300원 정도 라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3,300원, 2차 3,500원 정도 라인 보시고 만약에 이 종가 기준으로 한 2,800원, 2,7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이 라인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는 천천히 비중을 좀 덜어내는 손절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 리스케이지 관련주로서 계좌에 하나 정도 담아놓기에 나쁘지 않는 게 지금 미중 갈등 관련주니까 티플렉스도 좀 좋게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 미중 갈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티플렉스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매수 전략은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2,800원 라인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3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3,500원 봐보면서 대응해 볼게요 그리고 끝으로 손절가는 2,600원 잡아주셨는데요 바로 손절이 아니라 천천히 비중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봐봤고요 전문가님, 그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챙겨주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한 종목을 보는 것보다 되게 종목이 많잖아요 보령을 수익을 봤으니까 또 어쨌든 지금 아직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다음 주에 반도체 쪽이 부활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메인 섹터 중에 하나라서 반도체 섹터가 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마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한 2,700 넘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 다른 걸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한국 BNC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톡스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이렇다 할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지만 올 3월 달인가 보톡스에 대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보톡스 관련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시는 휴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우상향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같은 보톡스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다른 관련 기업들보다 현저히 낮은 종목이에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던 종목이 조금씩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길게 본다기보다는 좀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저희 한국 BNC 차트 봐 보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 종목이 어떤 자리를 좋아하고 어떤 자리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평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빠졌던 그 순간에도 이 종목은 일봉상 24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자리는 이 자리만 오면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 240선만 오면 매번 반등을 보여줬던 종목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40선만 오면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5,1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거기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현가 대비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라인을 기준점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5,500원 정도 5,500원 아래에서 1회를 잡고 5,100원 라인 240선 부근에서 한 번 더 잡는 2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00원 이탈 시 손절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손절은 아닐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는 언제까지 강세를 보이냐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기 전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도체 섹터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손절가를 안 잡고 길게 본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4,900원 손절가 라인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가 대비한 10% 정도 위인 5,950원 선 이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잡고요 2차는 과거 윗고리를 뺐던 자리인 6,400원 정도 잡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BNC 제약바이오 섹터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면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우선 매수는 2회 분할 매수로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5,500원 라인에서 한 번 그리고 5,100원 라인에서 한 번 이렇게 총 2분할 매수로 진행해 보시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5,95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6,400원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4,900원 이탈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요 벌써 오늘의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 보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에는 또 마땅한 경제 지표 발표라든가 시장 이슈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산업 이슈가 등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 이슈도 너무 많이 울고 먹어서 크게 반응이 없고 산업 이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혹은 다음 주에 메타가 오큘러스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메타버스 관련된 디스플레이, 렌즈 이쪽이 됐든 뭔가 산업 이슈가 등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TSMC부터 ASML 이제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호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면 반도체 산업이 아직 좀 나쁘지 않겠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도 이제 변곡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기에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관망세를 유지를 좀 하시면서 코스피 지수가 2620선을 다음 주에 올라가지 못하면 코스피 2500까지 아래로 좀 크게 열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차라리 확실하게 코스피 262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것 보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한다든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다음 주에는 좀 수익을 주면 최대한 좀 일부라도 좀 덜어내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산업 이슈가 등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촬영하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무료 공개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방송들도 꼭 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